총 수익에 1,400만원이 떠있다. 이거 제가 그냥 공돈인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미수? 내가 미수를 했대.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빌려주는 거래. 그래서 3일 안에 갚으면 그냥 내 주식 되는 거고 3일 안에 안 갚으면 이제 주식을 못한데 땡겨 쓴 거래. 땡겨 쓴 거래. 그래서 그거 설정을 설정 이상이 돼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대출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싸봐야. ㅅ됐다 싶어가지고 바로 팔려고 하는데 내가 12만 5천 원대 들어갔어 카카오를. 계속 떨어지는 거야. 나 처음으로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150만 원 이렇게 돼있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정신나가가지고. 와 개정신나가서. 그래서 카카오 샀는데. 그래서 팔았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근데 씨바 지금 또 카카오 오르고 있네. 개X갔네 그냥 진짜로. 또 팔았어요. 여러분들. 팔았어. 아니 팔아야지. 그거 빚진 거잖아. 어 그걸 왜 파냐고 하는데. 아니 빚진 거잖아. 빚진 건 팔아야지. 내가 빚 내면서 주식할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맞는데. 내가 빚을 내고 장기 투자를 할 그건 아니잖아. 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제 1,300만 원을 내가 빚진 거잖아.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팔았지. 근데 팔았을 때 마이너스 3만 원인가? 마이너스 4만 원대 팔았어. 어. 그러니까 총.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손해는 보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냥. 그 뭐지? 해가지고 바로 다른데 넣었어요. 왜냐면 이제 막 그 계속 보고 있으면 머리 아프니까. 어. 그래서 머리 아프고 이래가지고. 어. 어디 샀냐면. LG 샀습니다. 어. 왜냐면. 이제 또 그. 너무 변동 없는데. 그 넣어놔야 되니까. 어. 그냥 공부했다고 치고. 어. 그래가지고 LG 샀어요. 예. 그걸 왜 말하냐고요? 200만 원 샀는데?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나? 어. 어. 왔어? 아. 지질 것 같아요. 왜? 어. 피곤해가지고. 뭐가 피곤한데? 아. 둘 한 잔 더운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더한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너희 그 어제 숙소 간 게 아니라 다른 데 간다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왜 이렇게 뭐 죽이 뒤질라 그래? 맥키미 형 차 빌렸어. 내 차가. 내 차가 너무 그거라 가지고. 좁아가지고. 어. 맥키미 형 차를 빌렸어. 이게 진짜 이 드라이브 할 때 이만한 차가 없어요 진짜로 오카오택시 어 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오카오택시 아 나 왜 이렇게 부지런하지 짜증나게 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싸봐야 그냥 돈도 안 꼬고 그랬을텐데 아니 오빠 니 천임행망은 뭔데? 아니 그니까 오늘 카카오가 풀렸어 주식이 그래가지고 그거 샀단 말이야 근데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 지금 7% 올랐더라고 그 가만히 있었으면 돈 번건데 그냥 가만히 안있다가 그냥 이렇게 된거야 싸다 진짜 아 짜증나서 그럼 2명으로 천임행망은 채우고 넣어야 돼? 아니 아니 그 팔았어 미치고 이런거 싫어가지고 어 아 그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건데 아 근데 뭐 여러분들 줄인이기 때문에 이런거 알지? 왜? 왜? 왜요? 올랐지? 엄청 올랐지? 오 그치? 봐도 모르겠어 지금 올랐지? 팔았는데 올랐지 말해봐 뭔가 올라가는거 같아 플러스 12%인데? 오빠 니 다 팔았다 아이가? 아니 밤만 팔았는데 헐 대박 괜찮은데? 근데 6시까지 잔 끝날 때까지 몰라 3시 반이야 3시 반인데 아 3시구나 오늘 맛있는거? 아 거기 밤 남은거면 좋은거 아니에요? 응 그래도 반이라도 있는거리야 그래 반이라도 있는거리 강환이 잠자고 있었으면 돈을 벌었는데 잠을 안자고 있어가지고 괜히 일어나가지고 왜 일어났어요? 잤어야지 나도 할 뻔 할 뻔 할 뻔 어이 가만 어이 씨 야 이거 오지네 이거 뭐냐? 어 근데 반이라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반이라도 그래 뭐 반이라도 뭐 오르고 있는데 근데 여기 오카우텍션 여기 핫식스가 많아 아 내가 우리가 핫식스 채워놨어? 채워놨어? 우리가 갖고왔어 어 아 장투에요 여러분들 네 장투 어 아 근데 내가 이거 돈 있는대로 다 다 집어넣을거라서 아 재밌네 이 돈 모으는 재미가 있어 아 진짜로 아 배울까? 어? 안돼 아니 하지마 넌 진짜 못할거 같아 그치 그치 아니야 그냥 나처럼 가만히 놔두고 안 버는데 나 한 번 해봤어 30만원 벌었어 오 뭐 어디 넣었는데 어 기억이 안나 옛날이라 아니 그니까 뭐 그때 아니 근데 이게 남자보다 여자가 좀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가 은근히 있는 거 뭔지 알아? 왜? 여자들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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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여가지고 보는 생각은 뭔가 떡상에 있어서 파는거야 그 남자들은 아 씨X 지금 팔아 그러니까 팔 줄 몰랐으면 지금 개 떡상인데 왜 팔았어 어떡해 아니 괜찮아 뭐 550인데 뭐 그거 550에 지금 550 그대로 있는건데 뭐 그냥 인생 교훈했다고 치면 되는거지 뭐 근데 왜 어디가는건데? 오늘 우리가 어디가냐 우리 이제 소풍 갈겁니다 소풍 가는거야? 예 아니 왜냐면 이게 낮방송으로 집에만 또 박혀가지고 또 맞지 어 비서놀이 하면서 또 이 지랄하면 너무 좀 약간 어 그렇잖아 어 그래가지고 어 벨트 다 있어? 어 어 해서 소풍가려고 불리언니 아 이거 어떻게 하세요? 뭐하는거야 아니 야 야 야 야 찡겨죽겠다 나비 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있어 그게 아니라 아니 나 이렇게 전자동 처음 봤어 이 사람 어떻게 앉으라는거야 아니 뒤를 왜 젖혀? 나는 이게 이렇게 나는 땡기는 그 차만 타고 좋다 차가 자동이네 야 너희 커피받았어? 아니 맛있는데? 아니 커피받았어? 아니 커피받았어? 네 아 줬어 줬어 아 그래서 오늘 서풍가려고 어떤데? 어우 좋지 괜찮지? 오늘 날씨가 딱 좋더라 날씨가 너무 좋아 이거는 또 집에서 또 저기 안에서 너희들이 어제 그 뭐냐 내가 치우지 치우고 가지 말라 했잖아 그래가지고 마른 안주들 있잖아 그거 썩었더라고 아 깜짝 놀랐다 들어가고 아니 근데 웬만하나 치우고 가고 싶었는데 아 그럴 수가 없어 어제 너무 피곤했지 그래가지고 그 썩어가지고 어 지금 냄새 오지게 나서 저기서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아니 발효됐어 나 가봤거든 곧 있으면 아 무슨 어 진짜 꽃필 거 같아 곧 있으면은 이모님 오셔가지고 다 치워주실 건데 응 의자가 왜 이렇게 직각의자가 뭐야? 너 약간 즉사벨트 마냥 왜 이렇게 치운 의자를 또 만들려고 아니 왜 아니 올렸잖아 벨트 자 내가 암주게 했냐? 응 했지 나도 벨트 벨트 또 이상하게 하면 안겠지 아니 아니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소풍을 갔다옵시다 또 낮에 또 이렇게 일찍 또 컸으니까 어 좀 더 약간 덜 찍히려고 했는데 그 단톡방 우리 단톡방에서 죽을 거 같아요 해가지고 1시까지 오라고 했어 누가? 카톡으로 누가 죽을 거 같다던데? 너 아니냐? 누가 죽을 거 같다는 거야 나 아닌데? 난가? 나 아니야 응 죽을 거 같다 해가지고 아 그래 상상집팀 아니야? 그러면은 좀 천천히 와라 이렇게 했지 응 누구냐? 나비야 너 어제 저기 뭐 어디 갔다 왔길래 왜 이렇게 죽을라 하냐? 어제 좀 약간 우리 일찍 자지 않았나? 어제 3시인가 4시에 잤잖아 언니 우리 어디 갔지? 아니 우리 여기 와가지고 납치가 여기서 잤어 왜? 왜? 아니 아니 나비가 와가지고 아 나 잘했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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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보기 아 다시 보기 네 아 다시 보기 네 딸 했구나 아 아 나도 했어 나도 했어 아 그거 알아 나도 했어 아이고 야 다시 보기 3명 다 했구나 5시 어 아 그러면은 한 5시 6시 자지 어 나는 그냥 바로 잤는데 아 진짜? 바로 잤는데 갑자기 아 진짜 짜증나게 갑자기 눈이 딱 떠보니까 9시인 거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몰라 술 먹으면 나 올릴 때 일찍 일어나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났는데 어 뭐지? 어 오늘 15일이네 아 맞다 오늘 카카오 열린다 해가지고 팔았는데 왜 그렇게 내버려 아니 그걸 왜 그냥 자 뭐 그냥 자? 뭐라고? 까비라고 까비 응 아이구야 천 개 고맙습니다 아 아 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연납이나 아니면은 저기 안양이나 뭐 셋 중에 한 번 킬려고 했는데 너희들 조금 늦게 와가지고 내가 미리 켰는데 어 저거 흔들 너는 일찍 왔는데 너한테는 안 물어봤어 아 그니까요 아니 잘했지 잘했지 어떤데 아 까비 아 미리 내가 뜨뜬해놓고 기다리니까 어 아니야 바보야 너가 그냥 이 오빠 방송 켜고 아 자연스럽게 아 아 내 걸로 로그인 해놓을걸 안양이는 이제 그런걸 잘 알아가지고 가끔씩 오라고 하면 방송키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방송 시작이에요 어 개 고수다 어 아 진짜로 아 역시 그렇게 방송 시작해버려 아 그렇게 우리 네명에서 이렇게 또 소풍 가자고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니 좀 약간 그때 이제 두 번 한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막 이렇게 구경도 못하고 타지도 못했는데 타지도 가까운 데 있더라고 근데 놀이공원 어린이대 공원 어린이대 공원 아 아 아 얘 엄청 좋아하던데 아 나 아까 듣고 진짜 나 엄청 좋아해 얘 엄청 좋아하던데 얘 엄청 좋아하던데 여러분 안 간지 진짜 너무 오래돼서 어 기억이 안나요 어 엄청 좋아하던데 아 민속촌 가려고 했거든 어 민속촌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가지고 어 음 1시간 정도 걸릴거지 아 근데 촬영돼요 근데 거기? 어 아 근데 뒤에 좀 실망을 아 얘는 엄청 좋아하던데 아 아니 난 놀이공원 너무 설레 좋아 보셔? 아 얘는 얘는 엄청 좋아하던데 어 뒤에는 좀 약간 별로 안좋아하네 아니 근데 어린이대 공원엔 놀이공원 있어요? 어 있지 어 있지 다람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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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서울랜드인가 아닌가? 다른랜드인가 거기는? 서울랜드가 거긴가? 서울랜드는 어디야? 서울랜드는 어디야? 서울랜드 있지 않아? 서울랜드는 그냥 말그대로 뭐 저기 그 에버랜드 같은데 아니야? 맞아맞아 맞지 맞지 과천에 아 그거 과천이야 어 아 뭐야 어린이대 공원 군장가? 아 뭐 저기 저기 그 뭐야 롯데월드다 이런 데 가고 싶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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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아니 아니 거기는 방송 구고 가야돼 오빠 근데 거기 뭐 방송 못해서 뭐 통째로 좀 빌려줄 수 있어? 가능하잖아요 요 정도쯤이야 뿅 뿅 그거 좀 약간 그거 해야되는데 뭐? 어 아 에버랜드다 이런 데 좀 가야되는데 한번 아 근데 거기는 지금 딱세 코로나라도 사람 많을 거야 맞아맞아 어 거기는 코로나라도 사람 많을 거라가지고 그리고 뭐지? 그럴 때 가야돼 언제? 에버랜드에서 촬영해달라고 할 때 아 근데 나 에버랜드 숙제? 에버랜드 숙제 와가지고 그때 했었잖아 어 어 아 진짜 짭짤했는데 아 진짜 맛있었어 진짜로 어 이건 찐이다 어 좀 맛있었어 눈빛에서 어 야 야 진짜 이거 조금 맛있었어 이게 하루 노는데도 불구하고 어 돈까지 준다 어 아 이거 굉장히 짭짤했지 아 근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제 나한테도 왔을텐데 에버랜드 아 까비 아니 코로나 아니면 할 거 진짜 많아 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에버랜드에서 그쪽에서 그때 나 방송 잘해줬다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오면은 방송 촬영 허가해준다고 어 진짜? 어 막 그랬었어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 분도 막 연락 안 해봤는데 어 지금 해보죠? 아 아 아 야 야 야 야 지금 안 가는 줄 알아? 어 나중에 여친생님 여친이랑 갔는데 아 아 아 그 카드를 우리한테 쓰기는 아깝다? 아 내가 또 실수를 했었는데 아 뭐 여친이랑 가 아 진짜 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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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이랑 갈까? 아 아 근데 오늘 좀 약간 그 뭐냐 일찍 와가지고 밑에서 계속 뭐 뭐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뭐 이거 먹어도 되냐 물어보고 뭐 물어보고 먹어야죠 아니 그냥 뭐 물 먹는데도 그냥 그냥 먹으면 되는데 물 먹어도 되냐고 막 귀찮게 물어봤었고 막 뭐 핫식스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었고 맛있네요 핫식스 아니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다 물어보고 그러냐 어? 근데 이미 먹으면서 물어본 거긴 해요 왜 물어봐 그래도 따면서 말까 오빠 2층에 있었잖아요 먹어도 돼요? 하면서 이미 따고 있어 아니 근데 그거 내가 그냥 먹지마 했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그냥 먹고 치우면 되잖아 없었건데 아 없었었죠? 이야 나 보성이 형 맞네 아 진짜 왜 아니 진짜로 나 약간 반성한다 진짜 딱 보자 거울치료? 거울치료? 어? 나 근데 성격 좋잖아요 보성오빠도 그래 아 근데 어제 좀 약간 많이 재밌었나봐 유튜브 댓글 봤는데 어 좋더라구요 아 근데 안양아 이야 너가 그렇게 유튜브 채널 풀영상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지 몰랐다 어? 아 그거 언제쯤 보세요? 이야 이거 아니 어제 어제 빙튜브가 저기 그 뭐야 5인때문에 못있어가지고 어 못올렸거든요 속도? 네 이야 이야 바로 그냥 풀영상 그냥 야무지게 올렸더라구 어 이야 그것도 또 잘달아하지 또 풀영상 어 다 기다릴 수 있더라구 아 기다릴 수 있더라구 많아 많아 아 그리고 또 내 다시 보기엔 또 비공개니까 아 그거 알았으면 공개해 놓았을거라고 했었는데 어 나는 또 어 바로바로 올리는 줄 알았는데 밈티브가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못올렸다네 어 근데 진짜 나도 깜짝 놀랬어 엄청 빨리 올라와서 아 그냥 이거 좀 약간 그거 할걸 그랬네 어 천천히 그 했어야 됐는데 아냐가 너 그 뭐야 유튜브 편집자 몇명이야? 한 명 아 한 명이야? 한 명이 풀영상도 올리고 한 명이 편집도 하는 거야? 응 동시에 그냥 딱 그냥 딱 풀영상 그냥 해놓고 그냥 녹화해놓고 어 올리고 그 다음에 편집도 하는 거야? 응 아 진짜? 어 컴퓨터같은데 이건 노동청에 좀 신고를 좀 해야 되는데 어 아 풀영상도 하는 거는 아 그래? 어 그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싱크도? 아닌가? 싱크는 뭐 알아서 그냥 업로드만 하면 되는데 어 그건 좀 귀찮을 뿐인데 너는 유튜브 해? 하지 아 진짜? 어 어떻게 되고 있어? 자 어떻게 되고 있냐고 올라가고 있어요 어 진짜로? 네네 롤 영상 올리고 있어? 롤도 올리고 야방도 올리고 어 진짜? 너 야방 안 하잖아 근데 저요 엄청 많이 해요 어 그래? 야방에서 뭐하는데? 맞춤만 그때 택시 어제 아 그거 말고 뭐하는데? 아 그거 말고도 뭐 동네 많이 위례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 위례 보안관이야? 어? 아니 근데 위례 지금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너 위례 보안관이야? 네 오시는 건데 커피 사드리고 약간 이런 컨텐츠 아 나 봤어 며칠 전에 어? 어 진짜요? 뭐 나를 찾으면 커피 사주고 덤으로 셀카도 찍어드림? 와 너 저기 역겹다며 그 뭐야 나 몇 개 몇 개 있나 그게? 찍어드리면 많이 찍어 가셨어요 아 아 진짜로? 네 방자 보자마자 이념 뭐지 했어요? 어 뭐 어디에 있는거지? 이 생각했지 아 그니까 위례는 얼마 좁으니까 동네 주민분들 오시는데 많이 왔어? 한 여덟 분? 오오 진짜? 네 오 신기하다 그거 근데 너랑 사진 찍으러 간거 아니고 커피 한거 가지고 어 커피 받고 바로 아니 진짜 이렇게 약간 드라이브스루인 줄 알았어 바로 받고 바로 가시더라고 나는 와서 이렇게 토크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나 같아도 저기 위례 사는데 어 뭐야 커피 공짜로 준다고? 개꿀 하면서 가겠다 어 앉아서 이렇게 입뚜깍 좀 뽑고 할라 했는데 아 차 세워놨다고 아 차 세워놨다고 아 차 세워놨다가 갔어? 잠깐 앉았다 가세요 했는데 차 세워놨서 앉는다고 아 아 진짜? 바로 가버렸어? 어 와 거의 진짜 드라이브스루네 이야 멋지네 어 비싼거 드시더라고 샷 추가 해가지고 안양이가 옛날에 막 시청자분들 막 이렇게 부르고 그런거 많이 하지 않았나 아닌가? 안양이? 안양이 안했었나? 아니 나 그런거 안했어 아 그래? 내가 한번 했던거 주단이랑 그때 기부한다고 음 커피랑 주단이랑 뭐 아 주단이 보고싶다 주단이 동굴 들어갔어 아 야 너 응? 너 그거 알아? 뭐? 안양아? 뭐? 내가 말 안할라고 했는데 너 그 저기 어디야 며칠 전에 나랑 술 먹었잖아 응응 그때 기억나? 언제 말하는거야? 술 오지게 먹었을때? 그 아 아침까지? 어 아 아침까지 먹었을때 그 경민이랑 그 다음에 또 누구였지? 한 명? 낭수리 어 낭수리랑 그때 술 먹었을때? 어 어 너 그때 기억나? 어 다 기억나? 나 오빠한테 오빠 왜 나한테 그래? 하면서 오빠한테 얘기했더니 나보고 꺼주라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존나 오빠 아니 너 그때 아니 너 그때 아니 너 그때 나 멘트 나 멘트도 아직 기억나는데 어 나 오빠가 너무 좋은데 왜 두단이만 챙겨 나도 좀 챙겨 이러길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술 먹은 상태에서 찐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 꺼지라 했지 어 근데 그래서 알았어 하고 나왔어 아 그걸 또 알았어 했어? 어 꺼지라 했지 어 풀래나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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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교같애 어 나 그거 너 술 오지게 취해서 그런 말 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아 진짜로 나 그때 괜찮았어 아 그래? 응 나는 뭔가 친한 사람이 술 많이 먹어가지고 좀 약간 그 오글거리는 말 하잖아 아니 근데 그게 오글거려? 응 아니 내가 성태 오빠처럼 보고 싶냐 이랬어? 아니 그 새끼 아직도 차단 안 풀었어 보고 싶냐 아 나 뭐 좀 약간 친한 사람이 오글거리는 말 하면 나 그 자리에 못 있어 어 진짜로 나 그냥 바로 꺼지라 그래 그냥 어 아니 저 정도가 오글거릴 게 있나 오글거리지 나 오빠 좋아하는데 어? 오빠는 나를 왜 그래? 왜 그래? 약간 망상층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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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좋아하는데 아닌 거 알지 아닌 거 아는데 어 어 아 그러니까 그런거 같지 약간 어 그래요? 근데 뒤에 경찰이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옆에 뒤에서 이렇게 뭐 했어요? 그래서? 잘못했네 아 근데 저거 그거 알지? 백제 잘못했네 백제 잘못했네 내가 뭐 잘못했냐? 어? 이 어 근데 진짜 따라다는데 응 아이 뭐 저기 그 갔나보지 아 자수 수배주 어제 방송 보셨나? 어 너 어제 아하하하 너 씨발 녹취 보냈지 너 경찰에 녹취 보냈지 봤네 봤어 어 너 어제 경찰에 녹취 보냈지 아니야 아 한 두개가 아 그런거 같은데 느낌이 와 나 그거 오늘 아침에 컴퓨터 그 영문보다가 잘못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클릭했어 와 씨발 진짜 나 너무 역겹더라 진짜 어 어 아 여러분들 이거 햇빛때문에 이런거에요 그 초점이 안맞는게 아니라 햇빛 또 나가면 괜찮아지니까 아니 근데 나 어제 다시 보기 보면서 어 아니 그분 보면서 개빡했는데 그러니까 어 그것도 빡세더라 어 아 재밌어 아 나도 제가 다저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어 거의 다왔어요 예 아니 또 가까워 어 그러게 솔직히 말해서 민속촌 갈라 했거든 응 근데 한 시간 넘게 걸려요 아 맞아 어 그러면 이거 또 그 뭐냐 한 시간 넘게 걸리고 이러면 또 빡세잖아 너 그리고 저기 숙제 있다며 그래가지고 딱 맞추려고 어 괜찮네. 어 어 어 야 이거 그 저 나온거 아니야? 저 거절눌러 거절 눌러 어 어 만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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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 나 지금 채팅장 못quar 왜 뭔데 뭔데 어 야 이 야 이거 채팅장을 이렇게 해놓고 오라고 아니 위로 올려 아니 아니 채팅창 끌리더래 아니 시청자들이 말해줄거 아니야 만개 그니까 누가 샀냐고 2만개 여기 있지 않나? 3만개? 잠시만 잠시만 아니 이걸 매체스를 왜 켜 채팅창을 이렇게 3만 3만개야? 진짜 3만개야? 뭐 만개라잖아 와 그래도 와 인펄서 형님 아니야 3만 만개 아 너무 빨라요 근데 어떻게 읽어 근데? 아니 그애라 와 형님 진짜 고맙습니다 아니 그 인펄서 형님 채팅치면 그 매니저들이요 어 형님 그 매니저들이게 그거 좀 주시겠 그 채팅 한 번만 쳐주세요 예 저기 그 매니저들이게 저기 그 매니저들이게 어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가지고 얘가 할 거거든요 채팅 한 번만 쳐주시면 야 오사볼리 준비됐냐? 아 으하하하하하 어 저 긴장되는데? 으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못하면 나랑이야? 못할 듯? 하하 못할 듯? 너 뭐하는데? 아니 안 치시는데? 하하하하 아 뭘 뭐 옆에 보생대가 안좋다고? 뭐? 아 아 뭐? 아니 이거 너무 이거 어떻게 보여? 너무 빨라는데 진가? 아니 채팅을 아 지나갔다고? 클릭을 해서 올리라고 채팅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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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라고?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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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하라고? 나 이제 깨달아 아니 지금 일단 내려봐 그분이 다시 채팅을 치는 금방이지 채팅을 다시 치면 멋지 진짜 빨리 그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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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면 돼 아 네 한 번만 더 아 됐어 내가 할게 내려봐 네 아 어 찢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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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난 지금 채팅창 못보는데 임마 그거는 매니저가 복사해서 초청구에다가 이년아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게 돼 진짜로 아니 채팅창 보라고 유도를 한 년 처음이네 정지 먹으라고 나 정지 먹으라고 그러는 거냐? 그래 너무 빨라 진짜 어떻게 하지? 오 진짜 또 아니다? 아닌가? 봐봐 어디 어디 아니면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써주실 수 있어요? 그래 라고 할 뻔 저 죄송합니다 너무 빠르네요 채팅이 됐어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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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나갔잖아 아 인연 때문에 큰 소녀님 놓쳤네 왜 만개나 쏘셨는데 만개나 쏘셨는데 매니저는 죽지도 모르면 니같으면 쏘겠냐? 내 방은 이렇게 안 빨라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빨라 이건 아니지 죄송합니다 안 걸릴 것 같으시대요 제가 찾았다 찾았다 잠깐만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위로 살살살 올려봐 위로 살살살 올려봐 어 찾았어? 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나 안 담았어 축하드립니다 인펄서님 5분 5분 18초 만에 찾았어요 괜찮으시죠? 잘했죠? 잘했죠? 아 짱이에요 진짜 진짜 도라이 같은 년이네 진짜 짱이네 우와 죄송합니다 진짜 웃기네 진짜 진짜 도라이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꿀밤 존다 씨게 때리고 싶네 어? 점이 없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 이거 근데 너무 빠른다 어떡해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아니 형님 하나만 쏴 주실 수 있나요? 형님 아 죄송합니다 그 요즘 벨포서 싸도 이거 모바일에서 매니저 줄 수 있나? 벨포서는 못 주지 않나? 모바일은 맞지? 채팅창 쳐야 되지 어 아 내가 볼게 나와봐 형님 채팅창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어 와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너무 웃겨 여기 있네 아오 어떻게 벼를 찾으셨어요? 아 어 저 아니네 아 형님 아 아 형님 만개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 형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근데 밀리야 궁금한 게 있는데 응 너 친구들은 너를 뭐라고 해? 너 실친됐잖아 너 실친들은 너를 뭐라고 생각해? 나 진짜 궁금해가지고 고등학교 중학생 때부터 친구들 있지? 되게 엄마같이 좋은 친구라고 너를? 엄마요? 어 내가 막 친구들 불러다가 밥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 밥 대주는 응 아 근데 진짜 미안 근데 나 진짜 이게 여러분 하 다행이다 만친구 몇 명인데? 아니 만친 아 네 진짜 고맙습니다 만개나 싸주시네 BJ분이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때리고 싶으시다고요? 응 BJ분이셔 아 만개면 맞을 수 있습니다 BJ분이셔 어 비트코인 하시는 분인데 어 50억 버셨어 어 진짜요? 응 벌건지 악리인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50억 뭐 이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 시청자분들이 왜 왜 사귀고 싶어? 넌 놀았어? 오세블디입니다 하하하하 BJ라고 와 2년 존나 레게 년인게 BJ한테 뷰도를 해버리네 아니 아니 BJ한테 무슨 영입을 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범고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름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 다왔다 어 다왔어 응 가깝네 진짜 가깝네 근데 사람 많이 없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어 올 때마다 사람 너무 많았었거든 목요일이라서 응 평일이라가지고 사람이 많이 없을 거야 아까 이 주차장에도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원래 여기 맨날 만차라가지고 주차 못했거든 아 진짜? 응 어린이집이 광가루? 여기 잠실 쪽인가? 아니 잠실 건너편에 거기는 롯데월드 응 나 계속 뭐 롯데월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롯데월드 가고 싶어? 어? 아니 잠시만요 뭐야 숨쉬팩 아니 그걸 읽어? 그걸 읽어? 아니 그걸 읽어? 아 나 아 뭐 안 되는데 아 네 소통할게요 하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뭐라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 어? 뭐라고? 어 어 오오 암세분리요? 암세분리? 암세분리? 그게 뭐지? 닝댕이를 암세분리로 바꾸면 뭐 쏘러 간다는 거 아니야? 어? 진짜요? 어? 네 네 할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있다 어 네 할게요 하나 있지 어 죄송합니다 저도 암한형으로 할게요 하하 갑자기 바꿀 수 있어? 지금 당장 바꿀까요? 아 여기 한번 속도 진짜 속도 미쳤다 이거 그거 들고 내려라 잠시만 마스크 다 쓰고 네 마스크 다 쓰고 마스크 다 쓰고 그 뭐야 삼각대 있어? 삼각대 거기 있잖아 여기요 제가 될게요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소통 잘 못해가지고 제가 운전 중이라가지고 아 제가 있어야 됐는데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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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옆에 또 이렇게 내도 되니까 여기 저 2456 옆에 2456 옆에 2456 옆에요? 네 아 여기 되면 안 돼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아 예 알겠습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제꺼인가요? 마스크? 그거 내꺼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저 내릴게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 줘 와 이거 누가 내야지 아니 줘봐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줄곧 먼저 내려야지 아 씨 아니 그거 이렇게 해줘 어 야 얘 내 마스크 썼어 너 저 귀에만 한짝 거친 거예요 이게 진짜 막을냐 미안해 블리야 아니 나 진짜 아니 너 진짜 너 진짜 너 진짜 아 나 왜 그러지? 아 나도 궁금하다 니 이거 진짜 컨셉 아니지? 어어 아 어제는 컨셉이었는데 아직 컨셉은 못 벌었다 아직 너 너너레 응 우리 블리 은어 둘이 진짜 재밌었겠다. 나도 살 거 거기서. 오로봇다가는? 좋았는데. 그냥 푹신푹신하고. 고양이들 밥 줘야 돼서 사실. 아 너 고양이 키워? 어 두 마리. 폴드랑. 나도 폴드. 와 진짜? 나 스코트시 폴드랑 싱가포라. 싱가포라? 싱가포라는 뭐지? 조그만 애 있어. 아 근데 나 화장... 아니 MT 다음날 같아. 아니 마스크 써서 괜찮아. 맞아 눈만 나오는데 뭐. 오늘 날씨 너무 졌는데 여러분? 사실 나오면서. 아니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는 봐봐. 이 쓰레빠 진짜 김봉준 쓰레빠 신고 이게 뭐야. 사실 곰표. 아니 일반일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옷을. 옷을 뭐. 나는 1박이라는 그것도 없어서. 아니 아니 너무 짜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짜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짜는 거 아니야? 얘는 곰표 입고 나는 여기. 이게 제비표 페인트야 나는. 야 야. 이거 놀이기도 타면 이제 벗겨진다 너. 아니 나 심지어 간에 치마야. 어? 야 날씨 너무 좋은 거 같아. 어 날씨 개좋아. 야 날씨 너무 비친 거. 야 너 근데 뭐 스토킹을 아직도 신고 있냐? 아니 얘 옷을. 오빠. 놀이공원 갈 거 아니야. 오빠가 1박 2일이라고 안 해. 오빠가 1박 2일이라고 말도 안 해줬잖아. 야 저 심지어. 아 니 애 슬리퍼 신고 왔냐? 나도 나도. 나도 슬리퍼야. 슬리퍼야. 어 야 어디로 가야 돼? 나 처음 와봐. 나 처음 와봐. 나 처음 와봐. 어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아 야 옷 사줄까? 어 바지요? 바지? 근데 여그 필요 없어? 그냥 타? 네. 아 생각해보니까. 제 옷 살 때. 저거 내가 주식 한 주 더 사면. 그게 인정? 인정? 인정. 아 저 상관없어요. 저 옷이 있어서. 아 너한테 한 거 아니잖아. 뭐 니 옷 사는데?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나는 다지니까. 안 먹자. 뭐. 아 저 그거 하고 먹자. 뭘. 어? 아 좀 구경. 그래. 일단 어떻게 알았어? 어. 아 지금. 국밥이. 아 진짜 해당 야무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쫄쫄을 놓고 와가지고. 아니. 푸다닥 뛰어왔는데 그냥. 아니 안에 들어가가지고. 주전부리 몇 개 쭈서 먹다가. 밥 먹으러 가면 되잖아. 어. 아 방제 바꿀게요 여러분들 가서. 와 밥 먹자고 하니까 정말 안 땡기는. 왜냐 이미 해석을 다 하셨으니까. 어 이거 그 저기 그 뭐야 손 소독하십시오. 방제 바꿀게요 여러분들 안에 가서. 잠시만 이거 한번만 들어줄래? 어 야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야. 에어읠. 아 씨. 아 이렇게 나온 게 너무. 뭐 어머머스야 너희? 어? 어 우리 태기큰데. 야 뭐지. 어. 오빠 니도 맘만치 않아. 오빠 니도 어머머스야. 나도 너무 알록하다. 나 오늘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꾸볐지 않아. 어. 어. 그래. 어. 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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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던데? 내 맘 봐도 병신같아 나 막툼쎄? 어 그거 죽는거 같게 웃긴 너 나 진짜 그러니까 너는 좀 약간 나비야 왜요? 뭔가 가출하고 어린이 대공원 와가지고 놀러온거 같애 박화영2 나오는거 알아? 영화? 어 진짜? 그래갖고 약간 그 느낌인데? 어 그러니까 박화영2의 이쁜 누나같애 이쁜 본동하는거 같애 어 복도 있어? 어 좀 그렇네 아 박화영2가 나와? 어 나와 나와 어 나 박화영 진짜 재밌게 봤는데 2.2 나와 여자의 퇴진이 그 버전으로 나와 어 진짜? 나 없으면 어쩔 뻔 봤냐 이거 나 너무 재밌게 봤는데 진짜로 어 몰라 이제부터 개봉할거야 어 맞아 어 저거 뭐야? 겔라토? 겔라토 아 겔라토 그거야 어 그래? 아이스크림 하나 빨면서 아 아니다 아 아껴야지 아 여기 아내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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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4개면 어? 하나 살 수 있어 한주 살 수 있어요 아니 건너님건가? 어 여기 어 여기 그것도 있어 어 잠깐만 어우 야 벚꽃 너무 좋다 어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 꽃노래라는거 어 뭐야 어 너무 좋다 어 여러분들 좀 조금이라도 이제 힐링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왜냐면 요즘 밖을 못 나오니까 어 아 벚꽃 강압 좀 할일이 없어 야 야 너무 좋다 어 날씨가 뜨거워 하늘 괜찮나요 여러분들? 어 어 어 잘 나온다 잠깐만 우리 여기 근데 반대로 가야되는거 아니냐? 놀이동산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직진? 아니아니아니 반대로 가야될걸? 어 뭐해 너? 하하하하 벚꽃팔 아아아아 그래 벚꽃 사진 찍고있어? 응 하하하하 오빠 여기 길 알아? 어 알지 어 맞지 맞지 아니 오빠 여기 설사하는거 아닌데 길 못살아 두번 왔어 아 그래? 어 누구랑요? 그때 금화랑 맥키미영이랑 한번 오고 두단이랑 깨박님이랑 한번 오고 두단이랑 깨박님이랑 한번 오고 어 두번 왔어 하하 아 여기로 가면 될거야 아마 어 근데 이게 돗자리 하나 깔아가지고 인정 그 얘가 또 야무지게 또 쌓아 이거 미리 알았으면 얘 야무지게 또 쌓을텐데 아아 진짜로 아니 알았으면 우단 도시락 깔았는데 지랄하고 다 빠졌네 아니야 그럼 우리 여기가가지고 그걸 볼까? 뒤돌아볼까? 아 여러분들 좀 최대한 좀 그만해 진짜 아 몇번 말하는거야? 하하 진짜 정신나가게 하네 보자 저거인가? 어 38번? 어 어딨지 여기? 뭐가 엄청 많긴 하네 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쭉 가면은 어 바이킹있다 여기 동물원 어 우리가 어딘데? 여기요 여기서 그러면은 일단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딱 가면 되겠네 네 어 맞지? 이쪽이에요 어? 어? 아닌가? 이쪽이지 어 어 이쪽이지 네 이쪽 어? 이쪽 이쪽이지 이쪽 이쪽 이쪽이요? 이쪽이지 이쪽이지 멍청아 어 그래 분수가 여기 있잖아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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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맵리 할지 몰라? 아 못하니까 여기 있지 여기 있잖아 어 야 얘도 맵리는 하잖아 어 아파 넌 올라가라 여기로 가면 되지 어 우와 비드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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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줘 아 제 돈으로 살게요 어 네 돈으로 사 어 아 너무 엄청 크다 저도 지갑 있어요 어 그니까 네 네 돈으로 사라 어 어 야 여기 아 근데 오늘 바람도 안 불고 이래서 너무 좋다 따뜻 따뜻하고 이러니 야 살면서 잘해 우와 저 비눗방울 부러워? 어 부러운 게 아니라 진짜 농담 안 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안 했으면 나도 한 번만 해봐도 돼 이러고 한번 한번 쏘고 싶다 어 한번 쏘고 싶게 생겼네 어 어 어 야 진짜 맛있어 자 이따 사면 오빠 한번 쏘게 해줄게요 아 그래? 네 아 맛있어 아 너무 좋다 진짜 야 야 인펄서님이 너 죽사벨트 보고 엄청 좋아했대 어 진짜요? 바로 밑변합니다 암세블리로 아니 너희 둘이는 진짜 리얼 갈초팸 같다 아 아니 아니 검쌀 슬리퍼 검쌀 슬리퍼가 그것도 슬리퍼가 대선이야 어 대신여 되게 커 남의 거 딱 이야 오짓네 어 뭘 보는데 아하하하 여기가 일진녀 같아 어 어 일진녀 같아 일진녀 너는 좀 가출해가지고 돈을 앗짝같이 버는 그런 느낌이야 어 진짜로 여기가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있네 어 그리고 아 다 돗자리 펴놓고 이렇게 하네 이런데는 진짜 여자친구랑 이렇게 딱 야무지게 오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로 진짜 너무 선선하다 어 근데 나는 바람이 안 불어서 너무 좋다 설죽인가? 어 이렇게 돗자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 그 김밥을 유고초로 아이고 당울토마토랑? 사인애플이랑? 바위바위랑? 아 그건데 그래 약간 예쁘게 찍어가지고 인사에 올려야 돼 저기 사진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네 여자 두 분 오셔가지고 아 여기도 사진 찍는거 사진 스팟인가? 어 사진 스팟인가 보네 그거 앞으로 지나가자 우리 야야야야 아이 진짜 신기해 진짜 진짜 이거 못 지네 아니 길이 하나야 어떻게 지나가야지 아니 진짜 매너가 없네 어 앞으로 지나가자네 말만 그렇게 하네 말만 시 일리야 어? 킹스맨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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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idly 맨 맨 맨 맨 맨 맨 블랙 맨 맨 맨 맨 맨 저쪽은 약간 조금 궁금하니까 어 앉아 앉아 거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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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근데 기울여 거리두기 때문에 거안대는 못 앉아 그래 거리두기 때문에 거안대는 못 앉아 야 그럼 한 명은 저기 있어라 야 너무 이쁜데 야 진짜 이쁘다 어 잠깐만 찍을게 하나 둘 삼 오 야 진짜 배경이 너무 이쁘다 다시 할게 하나 둘 삼 그렇지 야 좋았어 야 안양아 너 합성같이 나왔어 어 그래 오 진짜 잘나온다 근데 오 진짜네 오 진짜 잘나온다 오 진짜 잘나온다 오 되게 쓸쓸해 보인다 근데 혼자서 너무 쓸쓸해 보이네 약간 약간 그거 동작 그 뭐야 그 눈에서 눈 눈 은행나무 떨어지는 뭐지 그거 같애 뭔지 알아? 마지막 입술? 마지막 입술? 약간 찍어줘 빨리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됐어? 어 잘 어울리네 아 그러면 저희 거리두기 해야돼가지고 어 야 잠깐 거리두기 같이 찍어주신대 그럼 우리가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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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진짜 잠깐만 들어 주실 수 이거 이거를 이렇게 예예 고맙습니다 그냥 가만히 가만히 이렇게 찍어줘 예예 아니 거기서 눌러요 가만히 있으면 찍어줘 예예 조금 나무가 잘리는데 안 찍히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예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삼 안 찍히는데 아니 아니 하나 더 찍어요 저 까만 옷 아가씨가 너무 까맣게 나왔어 아 까만 옷 아가씨가 너무 까맣게 나왔어 응응응 그니까 앞으로 와 이 아가씨 저 보라색 아가씨 조금 앞으로 와요 보라색 아가씨 여기 앞으로 응응응 가만히 있을게요 갈게요 예 하나 둘 삼 아이 고맙습니다 어디 찍혔다는 거야 안 찍히는데 찍혔어요 찍혔어요 찍힌 거예요 그게 동영상이여가지고 동영상이라가지고 알아서 찍히고 있어요 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아 고맙습니다 예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예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네 손 제일 잘.. 너 잘 찍어? 잘 찍을 것 같아 너 잘 찍을 것 같아 얘는 사진을 그게 주 업이니까 왠지 내가 찍으면 안 될 것 같아 어 너는 안 될 것 같아 어 너는 찍지마 내가 여기서 너 혼자 보고 있어 그리고 난 이거 반전이 뭔가 밖에 나오니까 좋네 어 아 그래요? 아 뒤에가 더 괜찮았어요? 어 아아아아 어 찍을게요 아까 내 포즈가 좀 많이 드셨대 어 진짜?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여기도 앉아야 돼요 저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찍으세요 찍으세요 하하하하 하나 둘 셋 모ikke핑포iam 어 너무 이쁘세요 하하하하 너무 이쁘게 나오는 건데 탱트 아니야? 그니까 하하하하 아니 목소리 진짜 미 Son 너 집어링 아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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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ca 오늘 진짜 recovered 근데 어제 신으러 안wide 똑같은데? 어 침이나 목이 잠겨서 안 잠길 때가 언제야? 그거는 알 수 없어. 아, 랜덤적인구나. 아, 좋네. 진짜. 야, 이거 뭐야? 이거 꽃이 뭔데 이렇게 예쁜 거야? 근데 이거 뭐 꽃인가? 모르겠어. 벚꽃보다는 훨씬 더 큰 거 같은데? 어. 아, 그리고 우리 집에 애들이 그 뭐야 심어놨던 거 꽃 폈던데? 벌써? 어, 나? 어. 귀여운 사진 찍었는데. 그거 꽃 폈더라, 그거? 너무 귀여워. 응. 어, 좋네. 어. 이야. 역시. 하, 코로나만 아니면 진짜. 오지게 진짜 다 돌아다니고 그랬을 텐데. 아쉽네. 어. 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저기서 그 뭐야. 트러스 하나 빨고 가자, 어떤데. 어, 기꿀. 어. 핫바요, 핫바. 어? 핫바? 뭐, 씨멀. 매점 왔냐? 어? 아, 배고파서. 아,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가서. 저기, 여기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어, 맛있는 거 먹어. 누구냐고요? 연나비. 넷. 하하, 연나비에요, 연나비, 여러분들. 뭐해, 뭐해? 연나비입니다. 야, 너 근데 슬리퍼 신었는데 발 안 아프냐? 나? 존나 편해? 어, 기쁜한데? 하, 뒤질 거 같아, 그냥? 어, 난 기쁜한데. 아, 그래? 아, 저 앞에 너무 높은데, 뭐해? 뭐 어때, 진짜? 아, 깜짝이야. 아니, 하필 검은 옷이어서 진짜 약간 양아찌 웃었던 것 같아. 근데 너가 내 머리 색깔이었으면 진짜 귀신 양아찌 같았을 거야. 하,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뭔가 더 다크해보여. 심지어 고득이 안에서 약간 그렇게 웃는 머리. 우리 키가 머리 아다마다, 다. 3명 다 키가? 야, 너 키 몇인데? 아, 그러네. 아, 158. 셋 다 키가 존나 작네. 그래, 비싸네. 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키가 왜 이렇게 작아, 셋 다? 어? 뭐야? 와, 개버그네? 오지네? 오지네? 무슨 하는 거야? 약간 그거 같다. 비그다. 닥트리오야 닥트리오. 닥트리오? 어, 닥트리오. 맞아, 맞아, 맞아. 아, 여기네. 여기서 살 거 사자. 어, 좋아. 응. 또 비율 똥망으로 찍었잖아, 오빠. 아니, 니들이 똥망인데 뭐. 비율 똥망으로 찍은 게 아니라 우리가 비율이 두꺼. 아니야, 그래서. 서봐, 야. 서봐, 야. 서봐. 벌도 그렇게 찍을 수 있어. 서봐. 야, 나 계속 모이고 싶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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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찍지 마세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받아들여. 가자. 왜? 너, 우린 괜찮아. 받아들여, 받아들여. 여기 슬러시도 있었는데. 아, 이거 도망을 있다. 아, 이거 도망을. 그거 왜 사. 아, 도짜리 있다. 아니, 진짜 비눗방을 사고 싶어? 아니에요, 안 사도 그냥. 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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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니, 사, 사, 사. 사, 사. 아니, 그 도짜리는 안 사도 돼. 네. 어. 어, 슬러시 있네. 슬러시 되나요? 어, 어, 어. 슬러시 아무리 싫어. 어, 컵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컵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끓여먹는 거거든. 응. 이게 끓여먹고. 핫밥 먹어. 핫밥 먹고 싶다며. 어, 핫밥 없다고요. 뭐 먹을래? 난 슬러시 먹어야겠다. 슬러시... 난 이거 오렌지 슬러시. 오케이. 슬러시 마세요. 아이고, 마흔 한 개 고맙습니다. 와, 슬러시 개 추억이네. 이거요. 아, 그래도 또 여러 데 왔으면 이런 거 뭐 하나 또 달아줘야 되는데. 오랜만에 바깥 구경하니까 좋네요.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힐링이 됐으면 좋겠네요. 잠시만. 뭐 달 거 없네? 아, 내가 어. 그 뭐야. 내 카드 분리한테 있어. 진짜? 응. 아, 오빠 찾은 이유가 돈 되라고 그러는 거야? 어. 씨발. 근데 한 주가. 이거 제가 갖고 있을게요. 뭘? 카드요. 아예, 바쁘시니까. 어, 아이스크림이 아무지겠네. 슬러시 나왔어요. 응응응. 이야. 아, 옛날 이 슬러시 이렇게 안 나왔는데. 그 인정. 어, 그 종이컵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빨대 꽂아가지고. 응응응응. 잠시만. 방제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아, 맞다. 이거. 어, 이거 어떻게 돌려. 아, 돌려주셨다? 아, 진짜. 잠시만요. 너희 어디서 앉아서 먹자. 아니, 걸어가면서 뭐. 아, 취식보행이 안 되는구나.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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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저런 벤치야. 그래, 벤치 여기 앞에 있어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가서 바꿨어요? 어, 가서 바꿔줘. 어. 아, 요즘 또 취식보행이 안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헐, 헐 막내가 하는 거. 조금 버리고 가봐. 아, 설명돼 나야, 혹시? 어, 네. 어, 저쪽으로 가자. 야, 아니면 도짜리 하나 사던가. 뭐, 없냐? 아, 벤치 있네? 벤치 있네, 벤치 있어요. 아, 거기 뒤에 있다. 하, 너무 좋다. 진짜. 밖에 너무 많이 나오고 싶다. 아이고야, 펜디님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저 비둘기 새끼들. 나 비둘기 개 싫어하는데 진짜. 왜? 어? 막 날뛰는데 뭐? 아니, 날뛰면 그거 하잖아. 그 옛날에 저기 그 뭐야. 그 뭐더라?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그거? 그 빛나라 지식의 별 그 뭐냐 그거? 어. 아, 스펀지. 스펀지에서 그 나왔는데 그거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나 저거 너무 싫을 텐데 그냥. 앉아. 응. 잠시만. 여기 왔어. 아, 너무 좋다. 야, 너무 덥지 않냐? 괜찮냐? 아, 여기. 야, 그늘에 앉아라 너희들은. 응. 그늘에 앉아. 그늘에 앉아. 아이고, 우리 연인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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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난양 슬리퍼 300이냐구요? 저거 빙지붓거라가지고. 어. 300. 잠시만. 으음. 으음. 나 좋아했어. 오빠 먹을래? 아냐아냐. 나 슬러시만 줘. 응. 아니, 씹. 으음. 으음. 아니, 슬. 으음. 우리 가족이잖아. 아니, 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빨대는 하나 더 가져와. 아니, 코로나잖아. 빨대는 하나 더 가져와. 아, 그럼 빨대를 빼고 먹어. 그러면 되겠다. 응, 됐어. 좀. 빨대는 들고 가야지. 야. 야. 이게 더러워요? 응. 으음. 우리 같이 먹었는데. 간다. 어차피 걸릴까봐. 어제 걸렸었어. 음. 그것도 맛있지. 야. 아, 이 슬러시 맛 좋다, 이거. 응. 아, 그런 점이 너무 좋아. 음. 어우, 슬러시 좋네. 음, 좋다. 아, 씹. 아, 이거 아저씨 된 것 같아. 맨날 뭐 먹을 때마다. 아아아아아아악. 이러네. 우리 이거 먹을래요? 아, 됐어, 됐어. 맞았어. 아, 씨. 아%, 짬철이에요?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진짜 껌쓰 개 양아찌 같다 야 너 껌쓰 밑에 다 올 다 나갔네 허벅지 밑에 쪽에 어제부터 나가 있었어요 아 진짜? 야 너 이러고 왔어? 아니 나한테 말하지 그럼 내가 갖다줄테니까 아이고야 500개 뭐야 100개 감사합니다 아 500개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봤지? 아니 니가 들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보려고 한건 아닌데 어? 아니 아니 보려고 한건 아닌데 니가 들어가지고 어 나 몰랐는데 아니 니가 그걸 봤어?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지 갖다줄텐데 방제 좀 바꿀게요 나 근데 동중이는 집 가서 화장하고 머리로 하려 했는데 아 다나냥 오 세 번이 유리한 그 콘셉트 딱이야 잠시만 잠깐만요 여러분들 응 윤나비 다시 그리고 그리고 윤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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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뭔가 치마여서 이게 무슨 아니 너 이게 스타킹이야 이거 슬리퍼지는 뭔가 무서운거야 하 됐다 여기 여기 아 나 진짜 날씨있다 그니까 따뜻해 나 강화판 진짜 오랜만에 하는거 같아 아 아닌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너무 좋다 어 진짜로 호세불리 정신 차려라래 쟤는 왜 뜬금없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거야 너가 지금 어떻게 보다 따뜻해 뭐지 왜 왜 아 근데 진짜 너무 좋네 하 좋아 좋아 내 주식도 오르고 아 아 진짜 아 너무 좋아 진짜 아이고 야 오늘 우리한테 앵글 돌려놓고 주식이 얼마올랐나 확인하고 있더라 야야야 오늘 마음껏 골라 어 어 진짜로 진짜요? 저 진짜 마음껏 골랐는데 어? 그건 아니고 진척하고 어 갤러리아 가죠 뭔 갤러리아야 내가 제 친구해줄게 손들었어 그럼 진짜 진짜 유튜브 텔러나가고싶어 내가 정화받고있어 정화받고있어 아 너 그 멤버 아니잖아 받음 그대로 돌려둬 어 너 그 멤버 아니 너 1200 멤버야? 어 나 1200 멤버인데 너가 어떻게 1200 멤버 어 왜 기억이 안나지 너 1200 멤버에서 받음 그대로 돌려줬어 어 너 1200 멤버 아니지 않았나 맞아 맞아 맞다고? 어 그래? 도산에서 그래서 그때 그때 오빠 시계 사줬다 아이가 그 시계 그 아직도 쓰고 있어 응 음 아 아 아 아 근데 저기 위에 어떻게 올라가냐 나 저거 위에 올라가기 좀 두렵네 뭘 안높은데요? 어머 맛있구만 아 그래? 네 너 등산 좋아해? 아 좋아하죠 아 그래? 네 근데 해본적은 없어요 등산은 좋아하는데 해본적은 없다고? 응 도라이야? 최근에 등산 방송했어요 올라가니까 방침 터졌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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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뭔데? 아 아 어? 뭘? 습관? 습관? 하하하하 가치팬 어 너무 다요 아 왜? 야 다음에 저기 등산 한번 가자 어떤데? 좋죠 재밌어? 괜찮아? 네 당첨 그래 가자 그러면 일대일도 등산 어떤데? 어 난 안 간다고 하지 어 어 응 옷에 불리야 뭐라구요? 등산 어떠냐고 좋죠 다같이 가면 뭘 다같이 가 흥과 다같이 둘이 같이 둘이 같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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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한번 남산 한번 올라갔다오자 아 남산 좋지 우리 갔다오면 되겠네 나비야 옷 죽어라 떨어졌더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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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씨 가 볼지 올라가자 이제 네 자 슬라씨 들어라 가자 언니 이것 좀 으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법치래야? 하하하하 야 그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 어 그리고 가는 길에 버리면 돼요 그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 아 좋네 진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여기 앞에 나와도 얼마나 좋은데 해외에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어 해외에 가면 진짜 오르짖다 보라카이 어 너 보라카이 좋아해? 왜? 왜 아세요? 너 보라카이 가봤어? 안 가봤는데요 아 그래? 보라카이 진짜 좋은데 나비야? 여기 전문가 있는데 어 나 보라카이 나 보라카이 전문가야 진짜요? 응 진짜로 혼자 다녀올게 근데 거기 같이 가면 응 너가 펜트하우스 안주인 될 수 있어 응 보라카이 한번 갔다오자 진짜로 코로나 괜찮아지면 시그널 아니었어? 보라카이 좋아 진짜 완전 휴양지라서 할 수 없지? 아니? 개 재밌어 거기 응? 어 진짜로 거기 그냥 가만히 와있어도 힐링이야 어 진짜 괜히 그 뭐라고 해야되지? 뷰가 좋으면 힐링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야 진짜로 응 이제 하나 주워줄까? 다 먹을까? 내 말 안 듣는구나 하하하하 아 진짜요? 응 하하하하 아 나 혼자 말했구나 힐링이랑 몽룡이랑 너무 재밌겠다 다음에 가요 진짜로? 응 오케이 두 번 죽여버리니? 다음에 꼭 가는거다? 응 언젠가 알겠지? 응 그러면 그거 혹시 그때는 기방용 비킹이 준비해질 수 있어? 아 이거 티팬티 비킹이 가능해? 아 어제 그 화보에 있던 티팬티 비킹이 가능해? 야 이미 있지 이런거 야 나 어제 너 때문에 저기 그 뭐야 찾아봤지? 계속 찾아봤어 진짜로요? 왜 그렇게 안 나와 근데 아니 주기로 약속했잖아 드릴겨 도안을 찍고 와서 드릴 아 진짜로? 어 그거 좀 줘 하보 아 둘이 줘 아 진짜로? 잠 못잘까봐 그럼 내가 진짜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줘 뭔데? 펜코에다가 어 잉포 줄테니까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라 하면 바로 보내줘 잉포가 뭐야? 그 펜코 포인트 아 그래? 어 그 줄테니까 그거 해줘 어 그럼 뭐 돈으로 사는거야? 아니 근데 없잖아요 포인트 뭐 포인트 있어? 있어야 주지 아 없어 아 얄등이려니 그게 뭐야? 뭔 소리야 그게 아 얄등이려니 아 얄등이려니 아 얄등이려니 그 포인트는 못사? 돈으로? 어 와 멋있다 돈이면 다 돼 그래 돈으로 사는게 아니야? 와이거수 그런거 그런건가 보네 어 나 김봉준인데 하면서 좀 해봐요 포인트 좀 달라고 해봐요 어그로 끌어봐요 나 김봉준인데 포인트 좀 줘라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포일이 사면 개발해준다니까 아 그래? 어 나 김봉준 나 맨날 김봉준인데 그 로랄 때 쓰긴 하는데 나 김봉준인데 정글에 양보 가능하냐? 이렇게 하면 정글에 양보 이렇게 하면 정글에 양보 아 다 해주긴 해 해줘? 어 다 해줘 어 나는 걸리면 아 시바 오세블리다 이러던데 잠시만 동물아 어 여기로 가면 된다 가자 오 하네 어 저거 놀이공원 하네 아 왜 이렇게 너무 힘들어 힘들어 이게? 신발 때문에 아 진짜? 어 나 오랜만에 걸으니까 존나 좋은데 기분 사람이 이게 조금씩 조금씩 걸어줘야 돼 오빠 근데 웬일이야 이런내 흔치않잖아 나? 어 밖에 나오고 이런거? 뭔가 그냥 기분이 좋네 밖에 나오니까 신발 뭐 먹겠지? 왜? 신발 사줘? 왜? 신발 사줘? 아 근데 나 저 어디 신호등인데 좀 활짝 벌려서 흔들기 싫어 아 이거 핫도그야? 나중에 저기 핫도그 먹고 싶으면 말해 어 핫도그 먹게 어 오빠가 먹고 싶은거 아니지? 맞아 핫도그 먹고싶대 벌써 뭐 토그 다 됐어 약간? 아 야 나 근데 큰일났다 네 어 나 헐떡거리기 시작했다 어 나 헐떡거리기 시작했다 어 나 헐떡거리기 시작 어 벌써 뭐 벌레가 붙었어 뭐 어디 등에 야 돈 벌어져 괜찮아 돈벌레 돈벌레야 돈벌레 그런거 뭐 돈벌레 돈벌레 그런거 다 괜찮아 어 어 아니 씨야 나 살다살다 벌레 프레임을 씌워버리네 돈벌레야 괜찮아 여기로 내려가면 되나? 어 기타오로 가면 정문가는 길이지? 엥? 저기로 그냥 내려가야되는거야 아냐아냐 쑤 쑤 쑤 저기했잖아 쑤 여기야 돈벌레? 어 여기 맞아 아니 너 와봤 너 와봤니? 어? 그래 나는 와봤어 많이 아 우리 여기 많이 와봤어? 아 나는 이제 가족들이랑 같지 맞아? 응 나는 여기 근처나니까 집에 잠실이니까 알았어 알았어 가자 아 미래에 미래에서 바꿔야겠다 아 나는 아 혹시 미래에 같은 가족이 될 염보소? 아 웃어 영재빌리 열어? 아니 어이가 가까우니까 이제 가족들이랑 없어도 돼 어 이때 요거 왔을때 제대로 못 구경했는데 어 근데 여기 여기 좀 약간 그 동물도 똥넷이 많이 나긴 해 근데 어차피 우리집이랑 별 차이 없으니까 괜찮을거야 아니 못하는데 이 정도는 그래? 어제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혹시 예방주사? 백신 야무지게 맞았네 지금 나 괜찮아 음 어 얘가 코끼리였나? 아 그래 무끼리? 어 어 얘 코끼리였던거 같은데 얘 없어 근데 왜 어디.. 얘 어디갔냐? 코끼리다 이따가 또 나올 때 어머 어 얘 어디갔지? 안에 들어갔어 어 관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야 어 그끼리 그끼리 근데 얘네 잘 때 들어가서 잘 수도 있어요 그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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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실수하네 밤없네 밤없네 진짜 아 집을 들어가서 자네 들어가서 자는거 아니야? 아니 아니 밥 먹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그니까 더워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아 씨 내실 문을 열어놨습니다 먹방중이래 먹방중 아 국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양해해달라고 아 귀엽네 아니네 1시 30분에 먹방 라이브를 시작하네 아 아 우리가 1시간 지났으니까 아 요즘 세상에는 코끼리도 찍어버리네 아 먹방 유튜브 야문들게 찍어버리네 와 근데 재밌을 거 같아 와 진짜 살아 진짜 살다살다가 진짜 코끼리 언제 나와유? 코끼리 언제 나와요? 어 어 미안 아 공사중이네? 아 공사중이잖아 아 까지 까지 오 잠깐만 왜 오빠 몇 년생이야? 구공이야? 나 구일 어? 왜? 오 뭐야 좋아하는거 먹는거 판돌이 판돌이 침이 먹방 깨끗하게 긁어 이거 김봉준 아니냐? 오 오지네 귀여워 긍정 강화훈련이래 귀여워 아 코끼리 아 코끼리 뭐 아 근데 너희들 그거 모르지 아 코끼리 알아서 동물 동물 세계 최고가 코끼리야 응? 뭐가 최곤데? 세계관 세계관 최고? 어 코끼리야 코끼리가 내가 알기로 코끼리가 제일 센 걸로 알고 있어 어 얘는 사자야? 어 사자다 어디 얘도 얘도 잠수 탔네 어디어디 어디어 오 원래 오 neutron undoubtedly 커페기도 근데 크게 가지 않아? 맞지? 아니 뭔가 advent birth 가까이 보면 엄청 클 Hood 고양이 Relig 나 내가 키우는 고양이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작아? 멀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일어나면 걔 끌거 같은데? 파덕이랑 비슷한거 같은데? 아 선생님 나도 파덕이긴 해 아니 근데 쟤는 왜 이렇게 새침하냐? 우리를 한번도 안보고 쟤가 어디보고 있는거냐? 지금 뒷고양이오고 있네 뒷고양이잖아 그런거? 뒷고양이오고 있네 삐졌나? 아 좀 보여주지 툭툭 치면 안될거 아니야? 안되네 하긴 생각중인건가? 주식꼴였나? 아 리액션중이네 아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쓴거같은데 카카오온을 놓았다가 물린거 아니야? 아 여기도있다 벤자루 prod 얘가 근데.. 공자로랑.. 쟤는 진짜.. 쟤는.. 쟤는.. 얘는.. 뒷꽃. 눈방. 눈방. 얘는 좀 퍼스가 있다. 야.. 얘는 좀 퍼스가 있네.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다 상태가.. 엄청 공감.. 뭔가.. 왜 이렇게 그거 하지? 어.. 여긴 어디야? 여기는 원숭이인데 공사 중인거야? 아.. 여기 표범이라는데? 표범이라고? 아.. 근데 공사 중이야? 아.. 제.. 제.. 표범? 아.. 잠시만.. 어.. 쟤 눈방하고 있네.. 어디있어? 저기.. 제규어 같은데? 우와.. 제규어.. 저거 치타 아니.. 철고양 아니야? 저거? 어.. 근데 얘 진짜 몸이.. 작다.. 되게 날씨겠지? 어.. 어.. 공감 고양이 같아.. 어.. 얘 밟아.. 아니.. 이 새끼 휴방하더니 여기 있었네.. 여기서 자고 있었네.. 어.. 힐링 중.. 아.. 얘 제규어야? 어.. 근데 얘 왜 이렇게 작어? 원래 얘네는.. 어.. 자꾸.. 자꾸 날래잖아.. 어.. 그래? 우와.. 근데 쟤 진짜.. 저렇게 귀엽게 보여도 만나면 개빡세겠지? 진짜? 아니 오빠.. 벌어죽지 아.. 그러겠지? 야 방송 켜!! 왕 tangli 가서 잡아먹었는데.. 아 진짜? 나 센면 속에 쐐어요. 근데 코끼리가 더 세다고? 코끼리가 훨씬 세지.. 이렇게 하고.. 안iau 하고.. irritated без Gina'S men 아 description.. 아니 근데.. 코끼리 다리같은거 물리면 그냥 아이.. 필요 없어.. 강철 아니야? 어떻게 돼요? 강철다리?? 아니야 피梦 두껍잖아.. 여긴 뭐야 여긴 또 뭐야 뭐 있네 어 곰이다 곰 볼리벼어? 저지 뭔가 스킨 꼈네 아 좀 무섭게 생겼다 아 거의 참맛은 곰인데? 우와 쟤는 좀 짜다 아기인가 봐 아 근데 털 관리 좀 해야겠다 어 야 어? 그럼 여기도 있는데? 뭐? 어디? 어 그러네 여기도 보험이 있네 야 오지네 아니 내가 아는 곰이랑은 조금 다르네 왜? 왜 이렇게 순하게 생겼대? 아니 저렇게 생기는 대로 더 무서워 아 진짜? 아 근데 저 귀엽다 뭔가 아 왜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데? 야 너 야생에서 만나면 귀엽단 소리도 알겠냐? 아 지금은 이게 있으니까 아 얘 반달곰인가 봐 인형 같아 어 반달곰인가 본렁골렁 너무 귀여워 아 근데 얘네들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인정? 진짜로? 어 도자기 그런 거니까 응 두산베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네 곰표 아 천안기둥몰이에요? 아 진짜? 음 거자 네 네 그러네 멸종류기둥몰이네 음 음 아 얘 반달가슴곰이구나 음 음 음 와 근데 겨울잠 자는 거 봐야 돼 어 그니까 오줌이랑 오줌을 안 산대 아 진짜? 응 그러면은 일어나서 응 얼굴 누구나 하하하 하하하 얜 또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허갈이라고 좀 여우? 여우? 우와 아름다운 고향이네 고향인데? 어? 고향이라고? 허얼 좀 예뻐가 여기 들어오는 거 있어 근데 좀 코 오우 얘 이름이 서바리야? 하하하 어 서바리 바람 좋은 거 진짜 가장 아름다운 고향이 아니 근데 앉아있는 게 딱 고향이야 어 얘가 고향이야 오 저렇게 생겼어 신기하다 와 공중이 나는 새를 잡아먹는데 진짜? 서바리가? 자는 중인데? 아 자고 있어? 어 귀여워 어 자고 있는 거야? 근데 고양이들은 확실히 저런데 좋아한다 어 박스 어 약간 안락한 세모 같기도 하고 서바리 오지네잉? 회원아야 어 얘 필요 서현아 회원아 어 뭐야 얘는 우리 구경하기 좋게 바로 앞에 있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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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가까워 아 근데 얘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 아니야 이런 애도 존나 세 세다고? 퓨마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여기서 보면 아니 오빠와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앞에 보니까 좀 다르네 개 강렬하게 생겼네 강렬하게 생겼네 몰랐네 퓨마는 개 세요 여러분들? 아 깜딱 뭐예요? 우와 귀여워 얘 새 해마개 있다 해마개 얘? 얜 누구야? 얜 뭐야? 시라소니? 시라소니라고? 스라소니 아이디가 시라소니 아이디래 이름이 시라소니야? 스라소니야 진짜 스라소니라는데? 아 진짜? 그거 아니면 야인시대? 와 저기 아내도 있어 집 집 집 고양이 집 두 마리야 두 마리 아 귀여워 집에도 있어 아 가만히 해 얘네 그루밍 야무지게 하네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고양이 정류들이 많네 아 역시 시라소니 아 쟤 점프력 진짜 좋다고? 아 여기 그 내 방 시청자 중에 동물박사 있나 봐 계속 설명해 줘 아 동물박사가 있나 봐 얘는 약간 여우처럼 어머 이게 뭐야? 여우? 여우인가? 정신이 안 나오라고 팍수련 야 이게 뭐야 팍수련 아 목소리 근데 진짜 아 자칼이에요? 어 맞아 자칼이다 진짜 농담 안하고 내 방송이 그 뭐야 동물 박사가 있어 보고 바로 아세요? 어 바로 그냥 자칼이다 쟤는 뭐 높이는 어떻게 뛰고 이렇게 바로 설명해버리네 어 검은등 제칼 자칼 제칼이라고 써있어 여기 얘 약간 하이에나처럼 생겼는데? 얜 누구야? 하이에나처럼 생겼어 붉은 여우? 붉은 여우? 아 여기가 하이에나구나 아 얘는 여우네 꼬리가 여우다 잠자는거야? 어 귀여워 상고대에 막 어 귀여워 지금 근데 약간 안 웃고 있는거 같은데? 어 그렇구나 내가 봤을때 삼전에서 물렸다 몇 층에서 물렸지? 18층에 오 얘는 이게 하이에나다 얘는 하이에나야? 어 뭐 그래 전화 신생 하이에나야? 와 근데 하이에나 거북목 지리는데? 어 그래? 아니 근데 생각보다 엄청 아니 많이 거북목 하이에나 약간 잡화물끼는 약간 하이에나 개세대 막 조경원급으로 거북목인데? 들어갔다 와 들어갔네 아 아 아 조경원급 거북목 한 번 보고싶었는데 어 코끼리 나왔다 코끼리 나왔다 제대로 떴다잉? 어 어 야 아 아 아 엄청 크다 뒤에도 있어 애기 코끼리야 쟤는? 어 근데 얘 진짜 크다 아 아 그니까 얘 괜히 세계관 최강이 아니야 우와 오 애기 애기 코끼리 우와 씨 에코 에코 애기 코끼리 에코 개기 없네 오 어 와 미쳤네 아 엄마가 옆에 붙어있는거야 아이고 귀여워 저기 어떻게 애기야 어 아니 진짜 아 아니 쟤 시해 와 씨 코끼리 오지네 이거 엄마구나 얘가 엄마는 여자 코끼리네 아 진짜? 그리고 애기는 성별을 모르겠어 어 어 근데 코끼리 내가 생각하는 그 색깔이 아니다 뭔가 하메색 이런거 했는데 코끼리가 왜 하늘색이야? 아니야 얘는 되게 흙먼지 뒤집어쓰는거 좋아해가지고 약간 흙색이야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이 족가니 미안하대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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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쟤네도 뭐하는거야 근데? 얘 노는거 아니에요? 그 노는거야? 어 되게 얇아 폴렁폴렁 근데 쟤네도 좀 불쌍하다 생각하니까 그치? 너무 그런 초원에서 다녀야 할 애들인데 여기 너무 좁고 오 정말 꼼딱지야 돼 어 완전 꼼딱지네 귀여워 쟤네도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 코끼리 촬영 중이네요 저기 앞에 촬영이 있던데 누가? 여기 어디가? 저 같은 가려수 쪽 아 진짜? 지금 먹방 중인거야? 알려드렸어 와 진짜 세상이 진짜 아니 참 이제 진짜 동물들도 유튜브를 시작하네 어 와 풀어주세요 오빠 풀어주자 어? 나 그러면 내일 뉴스 뜨겠네 와 아니 귀엽다 어 근데 진짜 또 꼭 붙어있네 어 야 그 유튜브 할거면 나랑 합방하자 내가 들어갈게 오오 대답했어 오 대답하네 오 대답을 해버리네 오 대답을 반쪽도 잘 크로 대답하네 오 근데 엄마 꼭 따라다니는거봐 그니까 응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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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는 행동도 애기같아 응 어이구야 야 뭐하는거야? 위에 뭐있나 그냥 어 쫓겨나봐 코끼리야 대답 하겠냐 코엠 김성태 하핰 어 이거 그거 같애 뭐 젤라가 젤라가가 뭐야 스타 스타 젤라가가 뭐야 나 젤라가가 뭔지 몰라 뭐야 어 말 모른다 근데 제 옷은 징굴다 한다고 툴가 젤라 툴 아니야? 젤라가가 뭐야 나 젤라가가 뭔지 모르겠네 신 아니야 젤라가는 어 마지막에 나오는 아 그래? 좋아 너무 귀엽다 근데 좀 뭔가 나이가 쳐들어서 그런가 짠해 왜 이렇게 불쌍하냐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를 아니까 그런가봐 오빠 약간 이 모습이 원치 않아서 방송을 해야하는 오빠의 모습 같다 앓았어?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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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젖 먹는다 젖 먹어 아 진짜? 아 젖 먹는 거야 아니야? 맞지? 아니야 맞잖아 저게 다 있어? 어 저게 다리 사이에 저것 봐 왜? 어? 왜왜왜왜왜왜 다리 남자야?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어 아니 아 어 어 아 남자구나 저거 봤어? 얘는 왜 코가 세개가 있어 그러면? 엄마 여기는 코가 세개야 코가 세개야 다리가 한나도 있어 어 어 씨 야 저게 애기야 어이가 뭐 올라가지나 가자 올라가지나 아 근데 뭐 뭔가 좀 오랜만에 이렇게 동물 보는 거 같다 어 난 그때 한번 보긴 했는데 근데 나 저기까지는 안 가봤거든 사진 한번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 큰? 코끼리가 좋나요 제가 좋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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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사진 동물 사진 약간 우리가 코끼리 사진 찍는 것처럼 동물 사진 어 동물 사진 응 아 아 감사합니다 어 가자 동물 하나 이제 동물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어 봉끼리 봉끼리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 오길 잘했다 야 근데 너희들 진짜 오랜만에 동물 보기 나 동물 어 어 난 진짜 나는 곰 말고 곰이랑 사자말고는 봐 본 적 없어 아니 근데 나 뭔가 이거 보니까 엄청 큰 동물원 가서 엄청 많은 동물 보고 싶긴 하다 약간 사파리 이런 거라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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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어디서 가야 돼? 에버랜드가 한 대 가야 돼? 진짜? 아닌가? 그냥 에버랜드에 사파리 가야 돼 거기 막 수명 낭룡인데 문의도 갔다가 아 에버랜드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에버랜드 사파리 있어? 어 나 그때 갔던 거 같기도 하고 아 겁나 커? 나 목울도 갔다가 벨트도 갔다가 아 없어진대? 왜 왜 없어지는 거야? 어디서 먹어 보내고 해외이 없어집니다 없어진대 아직 없어진 건 아닌데 아 그래 아 다시 아 근데 해외는 엄청 저런 거 엄청 잘 돼 있을 거 같아 그런 데로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그런 데 가보고 싶긴 하다 나 해외에 있는 물이 있는 거 가보고 싶다 인정 아 차량만 볼까요? 입장도 없어 어 여기 입장도 없어 여기 입장도 없어 어 있나? 어 근데 우리가 안 끊는 건가? 아 안 끊었잖아요 아니요 어? 아니아니 무료인 거 같은데? 무료인가? 어 개해자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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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어 어 어 어 아 무료야 어 어 그래 이런 데가 있어야지 어 어 어 야 역시 하 야 서울 야 서울 야 어 어 오빠 니 세금으로 주면 하하 이런데 세금 내는 건 괜찮아 어 그래 이런데 세금 내는 건 얼마든지 환영 군대나 이런데는 어 내 세금 마음껏 내 다 땄어 진짜로 어 어 여기 여기 놀이공원이야 어 너 잘 타? 어 너 잘 타? 짧아잉 오빠 잘 타야 노리고야? 아 노리고 아 근데 나 옛날에는 잘 탔거든 근데 요즘에 뭔가 타면 어지럽더라 어 어 어 나이가 들었나봐 왜? 어 너 잘 타? 어 아 얘네 이런 건 잘 타지 어 어 어 요즘에는 어 어 야 저거 한번 타볼까잉 응 저거 봐봐 아니 바이킹 말고 저거 올라가는 거 어 어 어 어 롤러코스터야 롤러코스터 한번 타야겠다잉 어 가보자 난 사람도 많이 오고 딱 보셨어 응 사람이 없어서 온 거야 자의로드롭 내가 이때까지 타본 놀이기구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그 에버랜드에 그 독수리 요새라고 있어 어 알아 맞나 여러분들? 어 그게 제일 빡셌어 어 바닥 없는 거 나 어렸을 때 탄 기억이 있는데 어 나는 한국에서 다 타봤지만 다 별로였어 아 그거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아 저거 수학여행인가 소풍 갔을 때 한번 타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난 제일 무서웠던 거 난 제일 무서웠던 거 인천인가? 차이나타워인데 월미도 월미도 아씨 어 이경규 아저씨랑 정영동 아저씨랑 막 이렇게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서 진짜 개무서보이는 거 하나 있었는데 아 그래 상상원정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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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난 어무틀인가? 아니 근데 난 왜 하냐 어 난 모르겠는데 나 알잖아 진짜 개꿀잼이었는데 여러분들 인정? 어 어 사람 없어도 좋다 가자 여러분들 놀이공원 가서 놀이공원 가게 되면 뭐 하나 마실까? 또 여기는 또 이렇게 계속 마셔줘야 돼 아 그래 너 마셔 어 계속 마셔줘야 돼 어 난 새거 어 맞지? 새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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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니까요 어허 새거 마시러 갈까요? 어 여기는 돈 내야 된다 어 어 여긴 내야지 어 빅5 이런 거 같은데 빅5 빅3 사자 어 자유이용권은 다 타긴 좀 빡세니까 어 빅5나 빅3 어 그런 거 타면 되겠다 어 어 어 어 어 범퍼카 있으면 좋을텐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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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어 어 4인 3회 이용권 야무지게 하나 살게요 3회 이용권 4개 성인이요? 네 성인입니다 4만4천원 결제합니다 얼마라고요? 4만4천원 4만4천원? 우리 불거 스캔해놓자 할거 드롭타워 있고 보아놈을 안 내주시면 만약에 남은 크리오는 1년이 되는데 아 싸다 1년안에 오면 다시 탈 수 있어요 아 1년안에 오면 다시 탈 수 있어? 못 알았다가? 오우 언니 근데 저거 130 이상 탈 수 있네 러빈 러빈 쟤보다 쟤보다 쟤 갔다가 나가다가 여기까 개좋네 야 봄포카도 있더라 호름라이드 범포카도 있고 범포카 일단 뭐부터 마시고 탈래? 아니면 그냥 먼저 탈래? 먼저 타? 먼저 타? 먼저 타? 그럼 어떻게 뭐 아! 야! 거기 이거 그거 있어 그 물 이렇게 팍 하는 거 뭐냐 그거 호름라이드? 그게 뭐지? 호름라이드 어 호름라이드 타러 가자 네? 그때 줄 많아가지고 못 탔거든 어 우와 중학생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교복이잖아 그쵸? 나도 교복 나도 사서 사서 아! 귀엽네 야 야 아 근데 호름라이드는 운영을 안 하는 거 같은데? 어? 맞지? 아 이게 아 맞네 어 호름라이드는 운영을 안 하는 거 같은데? 호름라이드는 잘 안 하고 아 아 저거 재밌겠다 근데? 나 놀리면서 움직일 거야 계속 이 섹시기가 오늘 움직이는 나트에 있는 안전가 작게 여행을 드릴게요 이거가 아 이거 물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안 하는 거 같다 맞죠? 여러분들 네 책임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헛걸음인가? 네 네 어 네 네 네 네 네 네 은행 안 하는 거 같은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10m 적혀있네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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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지 아기지 아 뭐야 속도도 에이 애기네 이건 완전 애기네 저건 너무 좋다 애기용이다 아기용 아 아기용 한번 타자 아 진짜 이건 뭐야 아 느리다 느리다 타는 곳 어딘데 저긴가 본데 입구야 아냐 여기 다 들고 탔었는데 한번 물어보고 안된다고 하면 어 어 나는 뭐 밑에 있고 아 이거 들고 타는 거세요? 그니까 나도 이거 사각대로 빼고 무조건 혼자 탔었어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냐아냐 넌 타야지 어 넌 타야지 안부서 안부서 안부서어 하나도 안 무서워 네 하나도 안 무서워 아 나 친알보드 탈 수 있잖아 어 탈 수 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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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거는 저거 타자 저 다음 거는 저거 기차 타야겠다 아 야 넌 무조건 타야 돼 오빠들 더 무서워요 아 기몰이게 기몰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조건 확인할 때 아 여기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여기 도와주세요 이거 저거 이거 삼각대는 위험하니까 이렇게 휴대폰만 해서 탈 수 있나요? 아 탈 수는 있는데 딱히지 않게 잘 잡고만 있어야지 아 네 아 네 당연하죠 여기 대더라니까 여기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신발 벗어 이렇게 날아간다 아 아 신발을 왜 벗어 아 아 아 신발을 왜 벗어 야 아냐 내가 중앙에다 야 너 나비야 너가 일로와라 너가 일로와 너가 일로와 너 잘 안 무서워하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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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진짜 처음 타요 나 자유롭게 한 번 타요 어허 아 진짜? 처음 타 완전? 응 아니 진짜 높은 것도 무서운 일 수 있다 어 방금 탱드 아니냐? 네 맞아 응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엘리베이터에요 아 아유 무슨 엘리베이터 아유 엘리베이터 시작하기 전에는 안전과 너무 꽉 닫고 있지는 말아주세요 네 엘리베이터라잖아 엘리베이터 아니 안 무서워 넌 너무 담담한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아까 살짝 탔는데 머리 입을 할 일이 없긴 했어 그래 엘리베이터인데 이게 좀 약간 그 엘리베이터가 줄 끊겨가지고 이제 틀어가는 엘리베이터 그런 느낌 어 인정? 인정? 그거? 이거 이거하고 저거 코스타 바로 타면 되겠다 어 아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진짜 무서워? 개무서워 내가 딱 이렇게 자꾸 타야겠다 무서워 불리야 네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넌 안 무서워하는 거 같은데 네 틀탈 운행하겠습니다 아 아 우유 아 일단 손잡아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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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너무 웃라 뭐야? 우와 놀래라 오 놀랬잖아 와 진짜 놀랬네 아 민경씨 진짜 너무 무서워요 아 점점 이야 너무 무서워 진짜 나 이거 진짜 너무 아파 나 이거 어떡해 나 진짜 개머러 하나도 아픈 사람들 와 난데 나 지금 잘했어 이거 진짜 너무 아파 이거 진짜 너무 아파 아니 못 보겠어 너무 오들갑이다 이거는 너무 낫다 진짜 왜 이렇게 아 이거 근데 그게 있다 아 마이크 내가 눌렀다 쏘리 여러분들 아 별로 안 무섭네 아 별로 안 무섭다 인정? 네 아 이거는 야 바로 저거 타러 가자 야 근데 저게 의외로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저거? 저거 계속 돌아가네 저거는 어 잠시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 3,500원 정도 어 따지면 따지면 누가 받았어? 어 수고하세요 여기 서울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건가 봐 어 싸네 살기 좋은 도시 서울 응 여기가 이쁘야 저기로 가자 입구가 어디야? 입구가 어디야? 아 여기야? 거의 아 근데 저거 판넬에 가서 웃어야 되는데 그니까 무서웠어? 네 아 진짜? 나 태도 눈물 거의 뻔했는데 근데 근데 여러분들 방금 그 자이로드롭 같은 거 에버랜드 개높죠 여러분들 진짜로 와 그런 데가 진짜네 어 와 그런 데가 진짜 재밌는 건데 어 아 롯데월드야? 여기 기다리면 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롯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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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험포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사이나 파란토끝 앞으로 끝까지 열어주시면 도도베트 불립니다. 맨 앞에가 제일 무섭나? 어 그렇지. 아 그래? 아 내가 맨 앞에 타겠다. 어 야 너 나랑 맨 앞에 타. 어 일로 와. 자 앉아보러 갑니다. 손발이 길로만 세우세요. 아 이런 거 잘 타? 아 그래? 이런 거 잘 타요. 아 그래 나 그래. 최고 오른쪽 뒤쪽에 있습니다. 나가 있을 때 뛰지 마시고 천천히 걸어서 수술 챙겨서 이동해 주세요. 맨 뒤가 무섭나? 네일 밤 아니면 맨 뒤. 야 어플까 봐. 맨 뒤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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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뒤야 맨 뒤. 아 그래? 맨디로 가야겠다. 어디 갔어. 어 직원분한테 물어봐야겠다. 맨 뒤가인데. 아 근데? 아 또 한 번 가라. 이거 어딜 어딜 들어가기고? 기다려면 안 돼? 아 기다리면 되나? 어서 볼까요? 맨 앞이 무서워요? 맨디가 무서워요? 맨 뒤에 아 맨디가 제일 무서워요? 아 그래요? 아이 감사합니다 나비야 일로 온다 나비 일로 와 여기로 타 야 그거 제대로 올려라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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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추워 아니 왜 나 이거 필랄 뽑아야 돼 이거 안 해 왜 야 왜 왜 왜 대지해요 왜 이렇게 칭얼거려 어 아이 손잡아 줄게 네?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존나 해말려 불리야 어 아까 왜 이렇게 해말려 갔어 어 보기 좋다고? 네 누가 내 옆으로 올래? 아니야 아 이거 세인님 언니 아 난 너무 잘 타는데 아니 나도 잘 타 뭘 잘 타 아 이거는 보통이 무서운 거예요 나? 보통이 무서운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아 이거는 보통 그러면 야 근데 우리 맨날 왜 왕따처럼 전세대 이제 우리가 탈 때마다 왜 우리 네 명밖에 안 타냐 어 기운이 있나보다 아 그러니까 왜 우리 네 명밖에 안 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보자 이거하고 범퍼카 타야겠다 범퍼카 어디 있지? 범퍼카 타야 범퍼카 타야 앞으로 찍어 달라고요? 아 제가 돌아가면서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 예 저도 여러분들 사람인지라 어 이게 조금 약간 앵글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 언니 봉선거 봤어? 봉선거 봉선거 왜? 면허 있어? 면허 있어? 면허 있지 여기 면허 운동장 있나? 아무도 없어? 나 면허 있어 내가 운전하고 왔잖아 아니 아니 앞에서 운전 잘해 아니 안양이도 운전 잘해 아이 언니 왜 나만 교체 안양이 운전 잘해 안양이 운전 잘해 야 너 2종 5수야? 4수? 와 니가 사람새끼 와 괜찮아 나 1종 7수야 아 근데 1종이니까 아 7수는 근데 안줘야되는거 아니야? 아 근데 거 어 그 동상으로 1종? 어 아 아 진짜? 19살 오오 아 진짜 엄청 오래 됐네 제주도 갈래? 아니 아 저 1종 7수 학원을 안다녔어요 여러분들 저 저 학원 안다녔어 아 너 학원 안다녔어? 어 다니지 그랬어 2종 4수는 좀 심했다 아 그건 아낄라고 시뮬레이션 들어가다가 원소비가 더 많이 나왔어 학원 안다녔어 학원 안다녔어 학원 안다녀가지고 아빠한테 배웠었다는 거야 어 그냥 아빠랑 오지게 싸웠지 오지게 오지게 아 아 왜이렇게 찡찡거려 아니 잡을 데가 여기만요 아 Archon 앉아가지고 아 잡을 데가 없어? 아니 아니 잡아라 그러면 아니 그거를 아 진짜 왜 이렇게 찡찡거려 짜증나게 아니 시그널인데 왜 손이 안 돼? 네 운행 중 휴대폰, 자동차 열쇠, 가방 등 소지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지품 낙하로 인한 분실이 또 아 네 나 빵구나볼 것 같아 손님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운행 중 머리와 허리는 앞에서 아 근데 맨 앞에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긴 하겠다 생각해보니 패밀리 포스터 출발합니다 아 앞에 갈 걸 그랬어요? 2개기 approach 오오오 이것 됨 오우 좀 빠르네 아니 이거 맞아야 arrivo 아니 왜 이렇게 오오오오 오우 여기 속도감이 있네 오엄마 오오 Fig 오오오 와아악 엄마아 아악 아 이거 뭐야 진짜 숨었지 와아악 아악 뭐야 안전바 앞에 파란색 안전바 앞에 파란색은 앞으로 끝까지 열고 보조벨트를 앞으로 당기면 보조벨트가 풀립니다 왜 이렇게 짧게 보조벨트가 풀립니다 안전바에 닫힐 수가 있습니다 만세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는 뒤에서부터 차리도록 올라갑니다 뭐 안내리누? 나만 내려졌어? 운이 나 멀미나 아 잠시 올라와 나 화장실부터 야 근데 좀 멀미나지 않아? 아니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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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북한이야? 다시 갔다와 와 안돼 14번 나는 멀리 날 수 밖에 없다 씻고 찬다라고 재밌다 저거 재밌네 어 야 저기 맛있는거 마시러 가자 네 어 아 뭐 하나 마셔야겠다 아 여기 이쁘다 배고파 배고파? 그런가? 슬슬 좀 배고픈가? 그런가? 슬슬 좀 배고픈가? 그런가? 슬슬 좀 배고픈가? 아 배고파 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되겠다 어 안녕하세요 네? 작성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예예 네 지금 벌브로 바뀌어서 아 네네네 당연하죠 아 예예예 아 예예 내가 안 써도 되겠다 시발이 여기 대선이신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 예예예 협찬 받은가요? 예 술을 부어 추워 술을 좋아해 네 여기다 손 한번 넣으시면 돼요 여기 숫자 나오죠 네 36도 네 브랜드 되게 좋아하시는 목표가 아 목표요 협찬을 많이 받으세요 그럼요 35.4도 응 이거 해 이거 먼저 이거 하고 들어가도 되죠 한 사람은 네 한 사람은 들어가도 되나요? 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여기 그거구나 푸드코드구나 아 아 아 아 야 그 뭐지? 주문 어디서 하지? 비제이 하시는 분 아 네네네네네 아 네네네네 아 이거 주문 어디서 해요? 아 하면 돼요? 저희 음료수를 좀 먹으려고요 이거 아참 아 음료수요? 네 콜라 사이다 한타 마운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일단 난 한타 너는? 어 저는 사이다요 네 한타 사이다 너 어 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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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한타 네 오렌지가 아니라 파인애플인데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네 또 종류 어떤 거 있어요? 콜라 사이다 한타 마운틴 뷰 마운틴 뷰 알게요 저 안녕히는 콜라 두개야 그러면 콜라 두개랑 마운틴 뷰 하나랑 너는? 저 사이다요 사이다 하나 사이다 하나 그러면 6,000원이에요 예 네 네 여유 얹어졌네요 여기 앉아 아들 하자 여유 앉아랬어 여유 앉았었는데 아이차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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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오니까 좋네 진짜로 밖에서 나오니까 좋아